이번 동영상에서는 링크를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링크는 4가지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링크에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상태, 사실 말해서 그 링크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웹페이지, 또는 URL을 가리키고 있는 링크인 경우에 A 뒤에 콜론이 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링크하고서 중괄호가 오고 그 중괄호 안에다가 효과를 주게 되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링크의 경우에는 이 중괄호 안쪽에 있는 효과가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웹페이지가 있다면 브라우저는 여러분이 방문했던 웹페이지가 어딘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웹페이지에 어떤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효과를 여러분이 비지티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마우스를 오버한 링크와 마우스를 누른 상태의 링크를 각각 여러분들이 효과를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마우스를 오버한 링크는 링크, 또 비지티드라고 하는 이 링크의 상태의 뒤의 기술이 돼야 되고요. 마우스를 누른 상태의 링크는 이 호버 뒤의 기술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예제를 한 번 살펴보죠. 이렇게 생긴 예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태그가 있고요. OpenTutorials라는 텍스트가 링크가 걸려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링크 있잖아요. 링크에다가 제가 마우스를 롤오버하면 보시는 것처럼 녹색이 되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A콜런 호버라고 하는 이 선택자에 의해서 제가 마우스를 링크에 롤오버 했을 때 컬러값을 그린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떼지 않으면 여기는 액티브에 걸리면서 컬러값이 오렌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링크이기 때문에 붉은색이 표시가 되고요. 제가 링크를 클릭해서 그 링크에 방문한 다음에 이 페이지를 리로드하게 되면 이것은 파란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일종의 이벤트고요. 이 이벤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효과를 그 엘리먼트에다가 부여할 것인가를 지정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링크나 비지티드나 호버나 액티브 이런 것들은 다 미리 약속되어 있는 이벤트들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기본적으로 링크에다가 밑줄을 긋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텍스트 논이라고 하고 런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링크에 링크에 기본적으로 밑줄이 붙지 않죠. 그럼 제가 여기서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게 되면 호버가 돼서 여기에 링크가 밑줄이 걸리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언더 라인 자,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를 롤오버 했을 때만 링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뒤에 배경이나 컬러를 주고 싶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링크에다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링크를 꾸며주는 다양한 효과들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문법을 사용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이 호버나 액티브는 순서가 있습니다. 위치하는 순서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제일 위로 올리고서 한번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 이 호버가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보죠. 호버는 롤오버 했을 때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놨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죠. 작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호버 같은 경우는 꼭 링크 비지티드 다음에 기술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액티브는 호버 다음에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